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멘해 왕군, 글로발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르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자 이런 얘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세뇌탈출은 팔레스타인과 가자에 대해서 이것이 바이든 정부가 이란 살려주기 불장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저희는 펴고 있죠. 만약에 저희의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근원이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깊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데거든요. 거기가 앞이 안 보이는데예요. 팔레스타인, 가자라는 데가 우리한테 잘 익숙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별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까지 당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좀 짚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얼마나 참 희한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확보하게 됐는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목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목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언론이 이게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서 얘기할 때 또 좀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지만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좌파우파 안 가리고 우주가 한국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해요. 지식층이나 언론이.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인구가 5천만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든 한호경이든 언론의 보도 내용과 그리고 지식인들의 담론 자세를 보면 완전히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 맨날 정치판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것 그것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는 지금 19세기 말에 서세동점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싱글라리티.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싱글라리티를 통과하고 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러한 현상과 전혀 다른 유형의 그런 현상들이 막 생기나거든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분쟁 혹은 가자 충돌 이스라엘 가자 충돌이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내다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가자 참으로 암울한 곳입니다. 이게 미래가 없습니다. 가사는 1948년 아랍연맹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선포한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선포했을 때 이 목표가 뭐였냐면 요르단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죠. 원래 이게 에집트가 영향력을 미치던 지역인데 저기를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만들어줌으로써 저기를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만들어주니까 저 웨스트뱅크도 저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인데 저쪽이 요르단으로 가는 것을 막은 말하자면 걸림돌 혹은 장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역은 1959년에서 1967년 사이에는 다시 이집트가 다시 점령을 했고요. 1967년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1994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 시기 특히 1967년에서 1980년 초까지 연평균 9% 성장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성장률 비슷해요. 이 성장의 주요 뿌리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스라엘 지역과의 그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 무역이라 그럴까 교역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장이 언제 딱 턱에 걸리냐 1987년부터 제1차 반 이스라엘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 이스라엘 봉기를 특별히 인티파다라고 부르는데 인티파다는 원래 압제자에 대한 봉기를 뜻하는 아랍어일 겁니다. 그래서 인티파다 퍼스트 인티파다 제1차 반 이스라엘 봉기가 87년에 일어나면서 연평균 9%대의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1994년 이후로 이것이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영토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 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군부대를 유지했고요. 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민간 비즈니스를 가자 지역에서 유지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유지했습니다. 가자 지역 정착촌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995년에 오슬로 협약이 맺어집니다. 오슬로 협약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영해권과 영공권을 갖습니다. 즉 가자 지역 자체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너희가 PLO가 다스려. 그러나 가자로 배를 타고 드나드는 거 그건 이스라엘이 허락해야 돼. 가자로 비행기를 타고 드나드는 거 그건 이스라엘이 허락해야 돼. 그래서 1995년에 오슬로 어코즈라고 부르는데 오슬로 협약에서 이스라엘이 영해권과 말하자면 영공권을 갖습니다. 이 가자는 보시면 지역이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지중해 쪽 남서 쪽 모퉁이 이게 길쭉한 모퉁이고요. 이제 면적은 서울의 절반쯤 돼요. 면적이 서울의 절반쯤 됩니다. 그리고 가자의 왼쪽 아래가 저기가 시나이 반도 에지프트 영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자는 하늘과 물로 드나드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로 드나드는 것 노란 게 이스라엘 영토죠. 드나드는 건 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막힐 수도 있고 트일 수도 있고 이렇고 땅으로 드나드는 것은 이스라엘 빼고 나면 에지프트 쪽 짧은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에지프트가 막거나 트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자는 저기가 뭐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에서 이제 1994년부터 저기가 PLO가 다스려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웨스트뱅크 웨스트뱅크 서쪽 연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저기 요로단강의 서쪽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웨스트뱅크죠. 저 안에 베들험도 들어있고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 저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 웨스트뱅크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녹색 지역은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인데 167개 팔레스타인 섬 그러니까 섬 아일랜드로 이스라엘이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167개 지역이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떠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이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230개 이스라엘 정착촌이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웨스트뱅크도 그 160개 지역에 대해서는 세 클라스로 나눠져 있어요. 160개 지역은 두 클라스로 나눠져 있어요. A 클라스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깊게 관리감독하죠. B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동자치하는 지역이고 C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보면 이제 대개 한 가자 지역이 200만 조금 넘고요. 웨스트뱅크가 한 260만 됩니다. 저런 상태고요. 저 위에 보면 골란고원 보이시죠? 저게 이스라엘과 시리아 접경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쪽으로 밀고 돌아간 겁니다. 저게 그때 6.1전쟁 때 밀고 돌아간 거죠. 저거를 트럼프 때 골란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을 해 준 거죠. 미국이. 이 가자에 참 미래가 없다는 게 2004년에 아라파트가 사망합니다. 아라파트 기억하실 겁니다. 피엘로 지도자죠. 피엘로는 제가 세뇌 탈출해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총으로 선수와 경비원을 쏴 죽이기 전까지는 그냥 테러 단체였습니다. 그러면 72년도 올림픽을 망쳤으면 이건 세계적 지탄을 받고 밟혀 죽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오일파워, 오펙파워가 급부상할 때여서 그 아랍권이 편을 들어서 그때부터 준 국가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부가 만약에 국부다운 국부였으면 아라파트가 국부다운 국부였으면 그때 헌법을 채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헌법이 없어요. 피엘로가. 전 세계의 대구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우리는 진보의 편이고 우리는 압박받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대변하고 있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악이고 그 악의 배후에는 거악 미제국주의가 있고 이렇게 떠드는데 오케이 그 말 다 맞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너 그렇게 정의로운데 왜 헌법도 없냐 너 그렇게 정의로운데 왜 헌법도 없냐 특히 1994년 이때부터 그 무렵부터 해서 웨스트뱅크도 피엘로가 이렇게 좀 웨스트뱅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피엘로가 주물락거리게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 같은 게 헌법이 없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피엘로 2인자쯤 되면 무지하게 화려하고 음탕한 목욕탕을 집안에 레노베이션해서 설치하는데 20억, 30억 언을 씁니다. 금으로 도구만 욕조, 큰 욕조 들여넣고 한 명이 목욕하겠어요? 일종의 섹스 향락기구죠. 욕조 자체가. 그러면 미제를 다 도와라, 이스라엘을 다 도와라 해서 그 청년이나 10대 후반 애들 자살폭탄 테러 조끼 입혀가지고 나가서 죽게 만들고 뒷돈, 아랍 왕가나 여기저기서 뒷돈 받아가지고 그 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걔들. 그 비즈니스가 지금부터 50년 전부터 그 비즈니스예요. 50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해왔다고요. 이 피엘로, 이 팔레스타인 리더십이 그 비즈니스 하려고 아라파트가 헌법조차 안 만든 거예요. 그 닭볕솔같이 생긴 흐물흐물하게 이상하게 생긴 친구 헌법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내 맘대로 아니야, 내 맘대로 들쭉날쭉 그냥 잡아다가 죽이면 되는 거고 자기 반대자는 2004년에서 2006년에 아라파트 사망 직후에 헌법의 모양새를 갖춘 정부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2005년에 이스라엘은 군부대 철수하고 정착천 철수하고 비즈니스를 철수해버려요. 가자로부터. 지금 가자 얘기입니다. 2007년에 하마스, 테러리스트 조직인 하마스가 구태타를 일으켜서 가자를 접수합니다. 그 이후로 가자는 이슬람 지하대 해방구입니다. 저기가 제대로 산출된 정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데가 아니에요. 가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합니다. 사방이 꽁꽁 막혀있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애들이 죽어가고 청소년이 굶주립니다. 그거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맞다 그래서 그러면 걔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스리고 있냐. 조폭깡패, 국제 조폭깡패 우리나 다름없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게 50년째 그런 거예요. 50년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마스가 접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에지프트가 가사를 봉쇄합니다. 이스라엘과 에지프트가 가사를 봉쇄해요. 그래서 지금 가사에 배 못 들어갑니다. 가사에 비행기 못 들어갑니다. 가사에 이스라엘 영토를 거쳐서 잘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지프트는 에지프트도 육로를 봉쇄를 한다고요. 저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저기 탄핵 규탄 반대 저항한다고 막 마이크 잡는데 거기 자기 크리스찬이고 해외에서 대학 다니다가 국내가 걱정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기 주장으로는 뭐 20대 한 중반인데 나이로 보면 한 30대 초반쯤 되는 이상한 앞뒤가 안 잡히는 이게 앞뒤가 안 잡힌다는 게 뭐냐면 국내에 친구가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인가 국내 살았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랐어요. 그러면 전도사인 부모님 따라서 남아공도 갔었고 제가 10대 중반에 가사에도 들어갔었고 제가 그때 딱 듣고 야 이거 이상한 애다.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가사에 저기 10대 중반에 부모 없이 혼자 못 들어가요. 부모 있어도 못 들어가요. 저기 국제 무슨 구호단체나 인정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면 에집트나 이스라엘이 안 집어넣어줘요. 저기를 그러면 2000년대 초반부터 저기가 봉쇄란 말이에요. 2007년 후반부터 2007년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 나이라 그러면 가사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나이가 2000년 2005년 2006년 7년인데 그때 무지하게 긴장이 높아져 갈 때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참 한국이 언론과 지식인들이 저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태극기 들고 발 동동 구르고 나와서 있는 그 어르신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울부짖는 흉내내고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떠드는 놈이 저거 간첩 아니야.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가자를 갖다 10대 중반에 부모 없이 들으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이거 네가 이상한 친구인데 우리를 얼마나 걸레같이 보고 무식하게 보면 이런 거짓말을 막 하고 다니냐. 아무튼 이래가지고 2008년에 이스라엘 가자 충돌이 있었고 2014년에 이스라엘 가자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보면은 그때 한 천여 명씩 죽는데 가자 사람들이 가자의 무장단체 사람들이 민간인도 죽고 어린애들도 꽤 많이 죽죠. 공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인구 200만 정도 되는 거고요. 면적은 서울의 절반이고 연평균 소득은 3천 달러입니다. 3천 달러 극빈 지역이고요. 외부에 대한 물류와 교통이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이슬람 성전 해방구입니다. 답이 없는데요. 자 여러분 가사 얘기했으니까 웨스트뱅크 한번 보자고요. 웨스트뱅크랑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이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라파트 피엘로 쪽을 법통을 물려받은 게 파타예요. 파타.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2007년에 하마스가 가사를 장악하면서 파타를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쪽 웨스트뱅크 쪽은 파타가 또 대충 자치조직을 많이 이게 167개 각각의 자치조직이에요. 이게 연합조직도 아니에요. 167개 각각의 자치조직을 파타가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저기는 저쪽은 파타라고요. 원래 팔레스타인 내셔널 오토리티 팔레스타인 민족정부라는 그러한 그것이 추진이 됐었다고요. 아라파트 직후에 아라파트 때는 피엘로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고 그래서 준 국가 단위로 올라서던 과정에서 하마스가 구태타 일으켜서 가자 도려져서 나가니까 이 PNA 팔레스타인 내셔널 오토리티 팔레스타인 민족정부는 힘도 못쓰는 상태에서 웨스트뱅크 언저리를 조금 다스리는 운동 만운동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구로 보면 가자가 한 이백 몇 십만 그다음에 웨스트뱅크가 그것보다 좀 많아요 이백 한 육천만 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사백 한 육천만 되고 이스라엘은 그거의 두 배인 구백만입니다. 인구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지능과 집요함과 전략성을 생각을 하면 힘을 못 쓰죠 이렇게 갈갈이 갈갈이 찢겨져 있으면. 그래서 이 하마스의 도발과 도발의 배경과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마스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살려주기를 위해서 바람잡는 작전이에요. 즉 하마스는 지금 이거죠. 우리 예를 들면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니까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한국군과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려고 김신조부터 시작해서 울진삼척 사건이 뚜두두둑 터지죠. 그게 68년도에. 그게 한국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견제구입니다. 국제정치가 그렇게 비정한 거예요. 너희 월남전에 참전에? 오케이. 너희 그래서 월남에서 너희 계속해서 참전 규모 확대하면 한국을 다시 분쟁지역 만들 거야. 라고 김일성이 그때 작업을 한 건데 그럼 김일성이 혼자 작업했겠냐고. 뒤에 모택동과 그 당시에 그 당신도 후르스토프 아니면 그런 게 있죠. 잘 모르겠어요. 저쪽은. 소련과 특히 모택동 쪽 오다 받아서 그걸 했을 거예요. 인도 차이나에 모택동에 욕심을 많이 냈으니까. 거기 자기 나와바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오다 받고서 김일성이 그 짓 했을 거라고요. 이게 국제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마스는 얘들은 도발 대행업체라고요. 도발 청부 대행업체예요. 아라파트도 그랬으니까. 하마스 당연히 그거 하려고 과자 집어먹은 거예요. 저기 파타 정부. 그래도 파타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라파트 직후에 헌법을 만들어서 합헌 질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파타 쫓아내고서 그냥 밀리시아죠. 민병대. 테러 민병대 기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마스가. 왜 그랬겠어요. 비즈니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도발 청부 대행업자. 그래서 가자 하마스는 도발 청부 대행업자인데. 그러면 가자 하마스가 이번에 저렇게 도발을 했을 때는 뒤에 원청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도발해줘. 누구겠냐고. 이란이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호구 같은 등신 같은 정부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가 나서서 시진핑한테 한 상 차려준다고 이란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어 좋아 좋아.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만나서 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엔나에서 JCPOA 복귀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우리가 너의 힘 좀 보여줄게. 뭐 솔레이만이 죽였다고. 솔레이만이 없어도 우린 힘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단추 누르면 저 가자 하마스 애들 날뛰어. 한번 당해볼래. 단추 떡 누른. 하마스한테 전화해서. 그거 한 건 하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느닷없이 저렇게 날뛸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날뛰는 게 옛날에 없던 증상까지 있거든요. 웨스트뱅크나 이런데. 한번 더 얌전 feito. 오늘 tape 노래는 저 혼자 직원하는 중인 host 필요없는 끝. 만약